나도ята 슈 tables 나 펩피디 용도 페인 가입 해야되거든요 아츄 양이님 kam이님 한번b 형아 지금 뭐하는데야 다시 오라고 그랬다고? 뭐하는데요? 아 흥민이 방금 다시 갈게 아 설명을 해달라고요 그 별풍선 오늘 받은 양의 10분의 1km만큼 가는거야 어디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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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건데 지금 내가 3341개를 받았거든 조심히 가세요 내일 334km 가야돼 네 조심히 갔다오세요 저 알바아니죠 그럼 몇km 가야되는거요? 조심히 갔다오세요 소망대로 시작했습니다 저 밥먹어야되요 누군가 전화하는데요 800km 가야된다고? 조심히 갔다오세요 하지만 전화를 받아도 아주 무서운거 싫어하거든요 왜요 이거 아 뭐하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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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그건 아니야 진짜 그건 아니야 내가 이 음악 틀어놓고 있을건데 저기서 연장 챙기면 나 진짜로 너무 멀리 가야되요 여러분 진짜로 어 아니 이 광어색 야 이 돼지새끼야 아니 어디갔어 이 광어새끼 아니 지금 그게 넘어가세요 밥이? 네? 왜요? 아니 굿짱하는 65개 감사합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아니 그게 뭐 목으로 넘어가시냐구요 왜연? 아이 아니 지금 니 덕분에 일본 잘가게 생겼어요 저 왜 왜연이라고요? 뱀붕 쓰는데 지랄이신거죠? 오늘 내일 일본을 보내요 갑자기 아니 아니요 아니요 지랄하는거 아닙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쓰레기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네 형님 네 감사합니다 아 짜증나네 아 짜증나네 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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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가 내일 일본 오케 일본 가요 바로 제가 일본 비행기표 예매하는거지 해갖고 바로 갑니다 약속대로 내일 모레 바로 일본 갈건데 저 멀리 보내드려요 880km 저 지금 나고야가야되요 선동결도 아니고 내가 나고야가 야구할순 없잖아요 도쿄정도까지만 보내주세요 에? 도쿄정도까지 1100km 도쿄정도까지는 보내주세요 에 그럼 몇개 차야돼 근데? 저 방에서 연장 들고오면은 거의 뭐 삽자로 들고 가야되는데 거의 뭐 기관단총같은걸 갈겨버리니까 그건 안돼 그건 안되고 미국 보내주세요 니네 쓰레기들입니다 네 그건 안되요 2200개를 써야된다고? 도쿄까지 도쿄원래 가려던 아니 생각해봐라 뿅녀야 너 같으면 나고야가고 싶냐? 응? 너 같으면 나고야가고 싶으세요? 지금 애새끼들 조사했더니 블라디보스 연장찡기겠습니다 자 폐검 폐 피디인데 피디는 영어로 쳐야돼 아니 이건 고맙다 응 준비야 이건 고맙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건 고맙다 야 그래도 아유 우리 한국 고맙다 아니야 진짜 오늘 연남된 계획을 드렸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불리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컨텐츠를 안할꺼에요 이새끼들 저를 남극이나 북극으로 보낼 것 같아가지고 아 무슨 한개 카운팅을 안해 말도 안되지 저는 이런 컨텐츠 절대 안합니다 렛츠고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갈까 고민하고있지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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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씨 짜증나게 자 케이자인님 감사드려요 이새끼들 북극으로 보내놓고 거기 방송 안된다그래도 동영상 찍어오라고 할새끼거든요 북극곰이랑 동영상 찍어오라 동영상 찍어왔라 북극곰이랑 동영상 찍어왔라 북극곰이랑 동영상 찍어왔라 과연 어느 기회사에서 잘 다녀오세요 형님 아니 무슨 독도를 가네 무슨 제주도까지 갈수있나요 나 오늘 밸브기에서 만개 충격하였는데 300개 남았네 보인 라디오 1등이다 셀린이 따라잡히겠는데 야 좀 나가지마라봐라 츠 ㅋㅋㅋ 아니 제가 보이려도 1등 하려고 하는 일이 없어요 빈집들이 아니면 1등 할수가 없을수 1등을 할수 뭐라 그랬는데 아 족간네 아! 뭐야 안되겠다 저 필사 있을게요 저 필사 있을게요 4번 끈 기린은 고졸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4번 끈 기린은 고졸 내 출소했어요 이분 방송하면 이분이 항상 나를 무섭다고 해가지고 저는 환자학위 아 뭘 반칙이에요 닥치세요 남자들 저런거에 신풍사당하는데 머리 올리면서 겨드랑이 보여주는거 아 이건 말이 좀 그런가 분당고왕관님께도 한급댕갈 다행이믄 정지를 너무 자주 당하셔서 아쉬워 빨리 베스트 비집 따셔야 될텐데 뭐야 야 노래가 이겨서 나오는데 미쳤나 아니 그만 좀 봐 뭐야 무슨 밥 말아먹고싶어? 어? 왜 자꾸 배꼽을 봐요? 음 음 벼테들이야? 음 벼테들이야? 음 밥도둑 수고 네 아 아 켄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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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갑자기? 뜬거없이? 오늘 뭡니까? 네 아 네 갑자기? 벼테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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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배꼽 배꼽을 배꼽패티시가 있으신가봐요? 아 네 네 배꼽 배꼽을 뭐 어떻게 보여줄까요? 네 배꼽 배꼽대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응 배꼽대 어 밥 말아먹고싶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하하하하 아니 켄님은 벼테들is 아 백개선물을 extraordinarily 오우... 간사하니라 간사하니라 징이 나이샤아 아 간사하니라 그러면 제가 배꼽대를 보여드릴게요 야 고인한이 람머스녀 된거 봤어요 니들? 네이버에 침 나오려나? 그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신고하면 킥도 주거든? 신고해야지 음란물로 신고 근데 이나이 너무 귀엽다 맞제? 아 간사하니라 앞으로 아 맞히지는 마라고? 고르지 마세요 나 복근있어 예 있어요 예 복근있어 에이 봐봐라 람머스녀 나 이거 뭐 시끔했잖아 진짜 아 네 앞으로 고르지 마요 네 뒤로 고를게요 네 뚝배기 괜찮구요 와 이거 뭐 시끔했다 진짜 뚝배기 괜찮구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질차시 늘어요 네 페이스북이며 요쪽쪽쪽 다 포털사이트에 그래 나 고인한이 람머한테 이거 보고 괜찮냐고 카톡했는데 존나 람머스녀한테 신났더라고 네 그래서 진짜 흑역사 제조기인거 같아요 네 쪽팔려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요 네 페이스북에도 친구들이 저를 태그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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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른것도 좋아해 주는거에요 흑 흑 흑 흑 흑 흑 귀엽다 이쁘니까 이쁘니까 사람들이 구른것도 좋아해 주는거에요 에이 저X가 진짜 너무 웃기다고 또 굴러달래요 리액션으로 굴러달래요 그러다 죽어요 흑 오늘 케이님 어떤 주제로 오셨습니까 네 아 저거 왜왔냐 그래 나가야 되겠다 그래 아무 주제없구만 자꾸 뭐라그러면 흑 아 내가 탐막을때 주제가 어딨어 흑 할거없으면 하는건데 흑 인정? 네 아니 뭐 주제가 어딨어 내가 흑 흑 흑 언제부터 주제있었다고 흑 그러니깐요 너도 그러자고 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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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씨 아 팔꿈치부터 떨어졌어 아 목이야 으악 아 흑 하 Hearing 흑 흑 하 흑 흑 하 흑 하함 하하 흑 하하 세븐 회 하 cess 아따... 의자 괜찮냐고요? 너의 눈빛은 make me crazy 의자한테 사과해요? 미안해 미안해 나 밖엔 몰랐었던 나 사랑이 전부였던 나 그쪽은 미안합니다 호호해주려고요? 미안해 롱이 저 진짜 제 방송에 패가입도 안했어요? 아... 아니 원딜 몸 두대마자 주면은 미니언 먹으면 피 차잖아 공준아 언제 팬가입 해줄까? 아...K야 100개 너무 고맙다 K도 쓰면 배폭초나 안터지나보네 100개로 도네 기본이 쓰면 이월삭이었는데 아...K야 초심 밀었냐? 어? 공준아 언제 팬가입할거냐 방금 알았다고 나 팬가입할 사람 아무도 없어 아프리카에 어... K야 초심 밀었냐 기분 내 자리들만 어떻게 된거냐 어? 진짜 레알 아이맥스인데 아... 그러면서 유도하냐고 나 태권도 하지 태권도 3단이잖아 아 K야 나 기대해라 내일 또 토큰 팬가입하러 갈게 니는 팬가입해야줘야지 어... 근데 K 지금 나한테 연락하기로 해놓고 지금 연락 안오고 실화냐 K야? 보자고 해놓고 이 슈퍼함새끼 또 계속 바쁘네 어... 아이 주사치라니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오 이럴리야 나이스 아 나랑 얼굴 보기로 했거든 잘하던데 아 이제 며칠전 정신 너무 없어서 미안해 그러니까 어... 여자맞는다 정신없었지니 지금 이방 가면 개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 나도 자주 안가야 개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말발로 로이즈 못이기지 저 방송한다고 정신없었잖아요 니들이 봐놓고 뭔소리 하는거에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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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이 자세로 자는거 싫어하냐? 오 근데 제가 진짜 확실하게 아는데요 진짜 이거는 저의 목숨을 골고루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화난 거 봤는데 저 사이즈 아니에요 제가 지금 화난 거 봤거든요 봉준이랑 기훈이가 얘기했잖아 내가 봉준이 화난 거 보고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고 이게 말랑말랑해 보여서 저 사이즈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진짜 진짜 장난치고 봉준이 화났을 때 제 손길 손가락이에요 진짜 근데 이 그림이 좀 이상해 보이네 이거 어떡하냐 근데 여기 시청자도 존나 웃겨 주머니에 리모컨 나왔네? 이지랄 안되겠다 제가 새벽 여자친구 구하러 갈게요 위에서부터 여캠분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은 넘어갈게요 대장한테 정말 내조 잘하는 듯한 이어캠 한번 골라 알겠습니다 여기 진짜 비즈니스 말고 인정? 근데 비즈니스가 존나 많아가지고 나도 가끔 헷갈릴 때 있어요 진짜 나 좋아하나? 아 마사지 받고 싶다 정미 닮았잖아 누나 친구들이랑 같이 봐도 되나요? 닮았는데? 한여비 고맙습니다 새벽 4시에 한여비 감사합니다 누나 친구들이랑 같이 봐도 되나요? 3개 선물로 2,218번째 팬가입 안꿀박디 어? 뭐야? 감사합니다 안꿀박디 게임이 순진한 척 모르는 척 뭐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댄스 타입니 누나 세 번째 말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봐도 되나요? 같이 봐도 되나요? 어? 여러분들 세계댄스 가잖아 어? 세계댄스 가면은 전기세 때문에 보다가 끊겨 누나 세 번째 말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봐도 되나요? 친구들이랑 같이 보지 말고 친구들을 다 아프리카TV 가입시키세요 가입시켜가지고 다 저기 불러와 여기로 아 미안합니다 붕이 잘못 나왔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분은 bg 두부님 이거든요? 예 많이 많이 봐주세요 친구들 아 그러니까 가입시켜가지고 불러와 꼴박디 설마 진짜 케인님은 아니겠고? 설마 진짜 케인님은 아니겠냐고요? 진짜 케인님은 아니겠고? 제가 모바일이라서 사진이 아니겠는데? 연예인 처음 봐요? 허어! 케인님 안녕하세요 오! 뭐야? 뭐야? 제가 감히 케인님이 오셨는데 버릇없이 누워있네요 연예인 처음 봐요 저게 저 A4 갖고 와 저 싸인으로 케인님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아 귀여워 내가 감히 내가 감히 진짜 아 귀여워 내가 감히 케인님 오셨는데 버릇없이 누워있었어요 아 귀여워 그래서 크게 케인님 이 이 하 이 보 이 clearly 이 이 근데 방금 진짜 귀여웠다. 갑자기 일어나는거 귀여워 부부님 새벽 4시에 탐방하셔야 귀여워 역시 큰손 역시 메이저 저는 제가 저는 그거 생각합니다 김치 역시 큰손이야? 철님이 있다면은 저는 차기 대통령으로 저는 케인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케인님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방겔러야? 실수하네 이분 왜이러시는데 이간질러 같은데? 임방겔러 이간질러 같은데? 왜 아니야 실수하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첫 곧 대장했습니다 케인님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리액션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속 편하게 누워계세요 아 누운게 더 나아요 댄스 타임 댄스 50% 할인 한번 가야되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편하게 누워계세요 아 누운게 더 나아요? 아 누워있을까요? 누워서 뭐 어떻게 해드릴건데 케이가 누우란다 눕자 아니 저 제가 누우라고 눕는 그런 쉬운 여자인줄 아세요? 누우라고 눕는 그런 그런 쉬운 여자인줄 아세요? 그러면서 자꾸 누우려고 폼 잡는데? 저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피곤해서 눕는 겁니다 절대 케이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게 아니라 귀여워 야 이분 귀엽노 다이아방 1000개요 다이아방 1000개요 에? 피곤해요 방송 오래 했더니 어? 왕장 오빠다 헉 왕장 이분 다른데서 잠깐 여행 오신 분 아니죠? 새벽 4시 밤새 2방 갔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뭐 찬방 오면은 뭐해야돼? 여러분들 제가 듣고라서 별로 이렇게 아프리카 DJ 맞죠? 찬방 오시면 뭐해야되죠? 아이고 너무 긴장해서 막 손이 막 덜덜 떨려 케이고봉주님 아 케이고봉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BJ 맞죠? 그럼요 아이 깜짝 놀랐네 다이아방이라서 장난이죠 그럼 방송 잘하세요 두부님 아니 감불 아니 아니 리액션 가겠다는데 안나오 아 리액션 안해 어떤 리액션 좋아하거나 지금도 좋아요 저 노래도 잘하고 애교도 잘하고 댄스도 잘하고 저거 다 잘해요 성대모사도 잘하고 그거 또 뭐 잘하는데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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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택시 탐방 또 갈게요 누나 이빠요 혹시 나중에 택시 유기사 하시는거에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널 보면 널 보면 그 타투 빨아서 없애고 싶어 왜 하필 인연이야? 학생이라서 왜 하필 인연인데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필 그 waiter orar 이념 이녘뒤에왓 난 24살 그러면 잠깐만 열лив용은 여섯살IST 아니네 심각하구만 쥬aced 쥬앗 난노 주연 encontrar 10년은 6살 차이네? 심각하구만 6살, 6살 나는 근데 나보다 많이 어린 사람은 못 만나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24살이란거지 2년 뒤면 너검재야 내가 막 다 챙겨줘야되는 난 연아는 한번도 어른자 못한게 없어 5살 연상 괜찮네 5살 연상 아 뭐야 29살이예요? 뭔가 이상하더라 그래 3살 연상 3살 연상 1살 연상 방송 한달좀 넘었다 야 5살 연상 5살 연상 5살 연상 근데 왜 자꾸 누나를 하는거지? 숨을어가비라면서? 안녕 나 아직 어떤 DJ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나 남캠을 안봐가지고 나 평소에 게임방송 봐요 게임방송 이쁘면 누나예요 알긴 알아요 열심히 해야 되겠어 열심히 해야 되겠어 상까지 mourning 리애션 바꿔줄 수가 없어요 잘하니 욕 더해봐 욕 더하면 안됩니다 말이 거짱 cordißogn diseases 그렇습니까 아무따나 리애션 딥버츠님이 샀지 한게ри 540판대 큰일cción 감사합니다 뭐야... 꾸잉꾸잉 뭐야.... 왜이리 귀여워 어... 커여워 뭐야 이분 고양이 오 난 왜 쾌라에라 안해줘요? 하.... 케이님 안녕하세요 제가 펜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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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차요! 우와!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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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거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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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니! 우와! 오잉! 오잉!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오잉! 귀엽노! 귀엽노! 저 식탁에 앉아있어! 제가 밥먹는 식탁에 앉아있어! 너네 좋아하나? 시키야! 귀엽노! 너네 좋아하나? 우와! 그럼요! 팬입니다! 팬입니다! 우와! 개추아! 아! 이거 해야 돼! 프롬어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고마앙! 고마앙! 고마고마고마앙! 이건 좀 별로네요! 오오로로로로로! 야! 바미시방릭에서! 프롬어로로로로로로로! 팬사회 감사합니다! 히음! 맞죠? 케떨뻗 아니거든요? 케떨뻗 아니거든요? 누나노빵스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온힘을 다해 때리고 싶어 때려 봐라 백 이새끼야 니 휴대뼈 액점만 깨진 거기 백 이새끼야 어디 아프냐구요 어뻐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아닌가 야 누가 여기 팬가입 좀 다시 해봐주면 안 돼? 다시 보고 싶은데? 여기 존나 매력있네 야 한번만 누가 여기 팬가입 좀 해줘 꼿뚱이 어 꼿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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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했다 우와 우리 말리진마님께서 이 닭이 귀요미게 고맙습니다 어뻑뻑뻑뻑 해주세요 어뻑뻑뻑뻑뻑 예? 네? 뭐야?! 우낱 Они 높아왔으니 한개 고맙습니다 와 지삐피니의 별 hedge사 한끼 고맙습니다 땡큐 인디언 해주세요 예 이거 매에게 있네 oh 1개 감사합니다 나 립스틱 바를게 여기 꿀잼각 1이 됐다고? 몰라 국어라고요? 열두개로 Joon Reh 다가쯤에서 고향 어디냐 저성도요 고향은 비밀이에요 대구 중앙로에서 잡니다 나 왜 이 느낌이 안 나지? 하지 말라고 빙시야 누나 저 고민 들어줄 수 있어염 어 뭐야 팬이네 여자 사귀고 싶어요 누나 저 고민 들어줄 수 있어염 여자 사귀고 싶어염 여자 많으시잖아요 여자 없어염 여자 없어염 없어염 개성이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개들은 글자에 불과해요 여자 없어염 개들은 텍스트에요 못 만져요 개들은 텍스트에요 여자 없어염 못 만져요 친한 여자들도 많잖아요 여비제이분들 이쁘신분들 개잘하시네요 아 장난이야 병신들아 잘 아시네요 그럼요 축하드려요 파기되셨잖아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유나 누나 저 좋아해요 누나 저 좋아해요 누나 저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오 근데 제가 누나라서 슬프네요 저는 이쁘면 누나라고 해요 누나 몇살인데요 제가 누나가 맞습니다 야이 늙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누나가 맞아요 맞아 야이 늙구나 아이 죄송합니다 아 성격 좋다 우리 몇살차 우리 몇살차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팬도 많은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 팬들은 저한테 막 대하는거 좋아해요 우리 몇살차이에요 저 님의 나이를 정확히 모르는데 님 스물여덟살 아니에요 스물아홉살이요 아홉살인가 동갑하면 안됩니까 근데 스물아홉살이면 3년생인가 나 89 아홉살이요 누나는 왜 새벽에 방송해요 야 매니티팅해라 누나는 왜 새벽에 방송해요 새벽에 방송하는게 아니고 새벽까지 하는거에요 10시 넘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거에요 아우 지금 팬분들이 들어오시는건가 근데 누나 이쁘다 아니요 노래 한곡 틀어드릴게요 노래 틀어주고싶은 노래 아 나 배불러서 만개 충전해가지고 더이상 충전 안할라그랬는데 충전 조금만 더 할게요 아시겠죠 와 노래 노래 클라스가 신곡 유출 미쳤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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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느냐 이 신곡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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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영이 없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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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님께 바치는 노래에요? 하아 이 노래가 A송인가? 하아 하아 저하 나 근데 무서워 나 너무 깝치는거 아니야? 하아 나 혼날 끝 혼나는거 아니야? 저하 저하 하아 하아 근데 너무 지icamente 혜성이 아닙니다 걔 발릴 것 같은데 나 저 혜성이 아닙니다 그럼 리더덕 야 이새끼야 이누나 실수하네 뭐야 이누나 귓속말을 하시는데 아 진짜 아 귓속말을 꺼야겠어 아니 이수아 나이들 농수 잘하는데 야 그래도 10시부터 방송하셔서 이때까지 방송하는데 우리 연장 한번 챙기면 안되냐 내가 원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원래 연장 챙기자 말을 잘 안해 시청자분들 피곤하고 귀찮고 자 주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어? 귀엽잖아 렛츠고 선물받아야 와 개발리 와 개발리 자 리디 검색하시면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말고 안녕 아 옆자리님 감사합니다 귀엽잖아 와 역시 역시 렛츠고 아 곰님 민달페이님 연파랑님 옆자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엄청 대단한건 아니고 아 백설님 안녕 이게 내꺼야 근데 내꺼 아니잖아 사실 지금 해주는거잖아 그치 아 보퍼링님 감사합니다 양손님 감사합니다 와 개발리씨 와 쩐다 야 그 화력 실화냐 야 이새끼들아 엄마야 이거 봐 이거 왜이래? 이거 최종장이 이상해 보왕세형님 츤층형님 싸이형님 감사합니다 헬퍼형님 감사합니다 함돌이님 감사합니다 와 팬카이 감사합니다 터지는 아니에요 응원만 한다고? 와 인생은 케이 처럼 그치 와 인생은 케이 처럼 그치 아 인생은 케이 처럼 감사합니다 한번 살아봐야죠 님들 아 좀 이렇게 분발을 하세요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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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아 태어났으면 케이님 처럼 한번쯤은 살아봐야지 하루라도 그치 님들 화이팅 행주 처럼 살라는건가요? 아 팬카이 감사합니다 누나 인생을 행주 처럼 살라는 건가요? 뭐 실례 야 이거 화력 실화냐? 15개 온 것 같은데 애송이 누나 오지빈지영님 감사합니다 호췹 뭐 남자라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요? 전 제가 남자로 살 수 있다면 그럼 제가 감히 누나를 한 번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막 살 거야 난 남자로 살고 돌려가는 거 아니에요? 저 막 산다고? 30명 팬가입했다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워너비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팬가입 계속해 주시네요 와 멋있다 쩐다 와우 와우 와 쩐다 와우 아우 가식적이야 그럼 가식이 진짜 진심이길 바라셨어요? 되게 많은 걸 바라시네요 뭐야 이 새끼 아이 이 누나 뭐야 아이 누나 시클모아 태산 티클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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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클 아니에요? 하 아 거참 빵명수 마인드로 사시는구만 방송 잘하시네 방송 잘하시네 아 왠지 방송을 존나 잘한다 싶었다 야 야 방송시간이 6900시간이야 나 몇시간이야 나 5600시간인데 아 나 왜 이분 처음봐 근데 와 워너비님 감사합니다 7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게 방송 며칠했지 누나 즐거운 시간 되세요 누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방송 몇 년차에요 아 제가 개쉽 학구라서 3년은 안되는데 2014년도 12월에 시작해가지고 2년 6개월 근데 방송시간이 왜이래 아무도 모르죠 중간에 안 쉬었는데 방송시간이 왜이래 아무도 모르죠 6500시간이던데 6500시간이던데 난 5600시간이고 난 5600시간이고 난 6년차인데 난 6년차인데 네 누나 방송은 시간이 왜이래 기냐고 아 방송 총시간이 짧으신가봐요 누나 방송 왜이래 기냐고 아 실수하는건가 그러게요 녹빵 좀 왜이렇게 길죠 드셔요? 아 니가 창렬이라고요? 녹빵 드셔요 녹빵이요? 녹빵 옛날에 초창기엔 들었었는데 1년 되기 전에 그 중간에 누나 안나옹 새벽에 다음에 또 올게요 성격좋아서 너무좋아요 야! 그 뭐야 예쁜분 발견했다 겨울이 가을이 오면 케이다시보기 뜨면 다시 보기 뜯어 난 다시 보기 안지워 눈아 눈아 얼굴 좀 보여주세요 노래 자 하나 둘 셋 캡쳐 종이 후하다 한 onda 대분들 눈아 눈아 얼굴 좀 보여주 posterior 요리 smile 네 나 눈아 눈아 guests 문 series 조기드 사 chick 내 얼굴 좀 보이지세요 내 얼굴 좀 보이지세요 지침해서 킨거랑 제님 delivering 지침해서 키는 거야 어주세요 너 얼굴 좀 보이지세요 나 얼굴 좀 보이지세요 아.. 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나 얼굴 좀.. 어.. 예쁜데? 뭐라는 거야? 나 너무.. 아프리카 너무 오랜만에 계속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방송 안 해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 지금 그냥 모바일로 심심해서 제.. 그냥 친구들이랑 놀라.. 어.. 아.. F 누르셨다 방송 안 해요 누나! 아.. 팝이 다셨어요? 아.. 케이님.. 진짜 케이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누나 왜 얼굴.. 제대로 안 보여줘.. 미리 다운 하지 마요 아.. 뭘 연장을 챙겨요 귀찮게 아.. 진짜 나 안 켜는데 아.. 진짜 잠시만요 어.. 웬님 나 진짜 어떡해 뭐야 아.. 망했다 원나연님 아 단가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저 이럴려고 켠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왜 이러세요 누나 저 웬이너 좀 줘봐요 원래 이분 공개하고 방송한다고 얼굴? 제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속아주는 게 we a 아닌가요 퇴훌의 가까운 목정이 모두 내봐요 우리 생각할 silence amam.. quanto 아.. 이거 되게 던지는데 죄송합니다 저 진짜.. 진짜 진짜 오랜만에 예전 저 방송할 때 팬들이랑 한 서른 명이서 놀려고 그냥 잠깐 모바일로 킨 건데 존나 이쁜데? 어? 어? 이게 수발 이쁜데? 아 감사합니다 별풍선은 제가 갚으러 갈게요 아우 눈이 진짜 이쁘다 언제 와요? 표정 울 것 같다고? 아이씨 개이지랄드라네 진짜 야 니들 잠깐 까붓나 누른다 나 눌러 곤주마마 곤주마마 누른다 곤주마마 누른다 맨날 남친구 하시는 곤주마마님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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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우울해 저 노래 뭐예요? 저 노래 죽은데? 동거 누르라고요? 아예 안 돼요 곤주마마님 무서워요 저 저기 남친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못해도 다섯 살 돼 보이는 여자에 여자에 딱 하고 베, 베, 베기형 핑계 될 게 없으니까 세댁이다 이러는 거지 남들이 다 세댁세댁하니까 자기도 세댁이라고 애 못, 저기 뭐야 강아지 못 키운다고 하고 뭐 한 거지 강아지는 기자란 막대기로 쏟아졌다 누나 사랑해요 저기 한다고 버린 거지 BJ, K, E가 별풍선 서른세 개 고맙다 누나 사랑해요 아 그래 나도 사랑해 어, 어? 저도 혹시 남친 후보에 들어갈 수 있나요? 자꾸 누나라 해 기분 나쁘게 자꾸 누나라 해 기분 나쁘게 진짜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네 전 이쁘면 누나 저도 혹시 남친 후보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여자면 다 누나 남친 후보에 들어올 수 있냐고? 예 몇 살이었지? 스물아홉 자리야 K님이 몇 살이지? 스물아홉 자리야 나이 많지 않나? 스물아홉! 야 강퇴시켜 야 씨데라 강퇴시켜 왜요? 아니 그냥 스물아홉 살이 지금 스물아홉 살이 지금 스물아홉한테 와가지고 무슨 늙은이 도둑놈신보가 따로 없어 아주 그냥 얘들아 강퇴시켜 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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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이가 그냥 응? 뭐야 이봐 고영우 가냐 완전 에? 썰쳐야 진짜 어떡해 야 빨리 빨리 쳐내 이거 본인이예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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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1층 살거든요 여기로 현관문으로 안 나가고 여기로 나가면 죽겠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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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랬던 방이잖아 벌써 다 추웠네 아우 진짜 셀리가 받아준대요 아니 나 그 방송 곤주바마님 그 강덕시 세균도 못간다니깐요 아 뭘 셀리방을 왜 갑니까 안갑니다 셀읍님 방송 안갑니다 네 왜 안가냐 셀리가 128강에서 저를 탈락시켰거든요 셀리가 도아랑 방송하는데 그 코트형이랑 저랑 붙었는데 예 아 근데 그 코트형 붙으면 내가 탈락하는게 맞구나 맞지 맞지마 기분답할게 아니네 코트형이랑 붙었으면 탈락해야지 맞지맞지맞지 고민도 없이 바로 눌렀다고요 어 기분 나쁜거 맞지않냐 왜 기분 나빠요 코트형이랑 셀리랑 옛날에 아 최군형이 4강 같다고 와 씨발 비지니스네 아 저도 기분 나쁘니까 네 저도 기분 나쁘니까 그거 할게요 아니여가지구요 어 이상형 월드컵 할게요 이상형 월드컵 셀리 VS 곤주마마 어 K의 선택은요? 곤주마마 아 아 곤주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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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초등이라고요? 뭐저라구요? 예 저 초등학생입니다 예 저 초등학생이에요 해왹 EE 앤 이제 Ihre 뭐지 채팅창에서 야 셀리방가 와도 된데 셀리가 허락했어 이렇게 채팅창 새끼들 있잖아 에라이 시바 한시바한 새끼들아 셀리표정 개썩었네 개혈받았다 또 개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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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각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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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각자한다 대한말링꺼 맛있습니다 또 참을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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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뻔한 새끼야 또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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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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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뻔한 새끼야 성!주!필!승! 나 먼저 울까? 아아 나언니 에이 바람 터락이 있겄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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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ocols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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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그게 19alen